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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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나뭇가지가 저절로 움직여요 선배님 그리고 아까도 산에 아무도 없었는데 나뭇가지가 막 막 부러지고 혼자 갑자기 그리고 막 진짜 밤처럼 도운 개국 바람 엄청 불고 도운 개국 순골보이 네? 거기서 사람이 죽을 거야 우리 거기 가봐야 돼 해동분서 상황실 도운 개국 순골바위에서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반복한다 도운 개국 순골바위에서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태석 하나 비당 하나 도운 개국 1km 지점 순골바위 2km 인근 탐방로 순찰 중 우리가 출동하겠다 우리도 출동한다 조난자 상태는? 긴급한 상황인가 봐요 조난 당했단 말이 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선배님 이거 허위 신고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해동무사 상황실 상황 어때요? 도착했어요? 전환자 발견 전환자 발견 배지 풀어 배지 사고 잡아 배지 부러 기울여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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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잡아 배지구들 배지구 cep수 배지구 배지구들 병원 배지구 배지구 탑시 배지구 니가? 어, 어때? 뭐,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이지 뭐. 미세척하시고 많이 회복되셨어. 뭐 어쩌다 조난 당한 거래? 여쭤봤어? 요크루트를 마셨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다네. 요크루트? 응. 누가 개봉 무대에다가 요크루트를 두고 갔나 봐. 짐도 줄이려고 했나 싶어서. 목도 마르니까 마셨네.